직원들에게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직원 A씨 등 3명에게 조경, 식당 청결관리 미숙을 이유로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 1, 2심은 홍 회장이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점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고,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